올해 2분기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7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같은 무역 감소는 한일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세관은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한 수출액은 전년 190억 달러에서 2.2% 감소한 186억 달러, 수입액은 전년 219억 달러보다 13% 감소한 19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총 무역액은 37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409억 달러 대비 7.8% 감소했습니다. 이 기간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4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37억 달러, 유럽연합 20억 달러, 베트남 14억 달러,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